오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상큼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입니다. 오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저하게 씻기 오이를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철저히 씻어 흙이나 살충제를 제거하십시오. 2. 껍질째 먹기 오이 껍질에는 귀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오이가 유기농이고 적절하게 씻은 경우 영양학적 이점을 더하기 위해 껍질을 벗긴 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선하고 날 것 오이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오이를 즐기는 대중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슬라이스하여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단순히 바삭바삭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간식으로 먹습니다. 4. 샐러드에 추가 오이는 샐러드의 일반적인 재료로 상쾌하고 가벼운 맛을 제공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해 다른 야채, 잎이 많은 채소 및 건강한 드레싱과 결합하십시오. 5. 오이 슬라이스 만들기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사이드 디쉬로 즐기거나 샌드위치와 랩에 건강에 좋은 첨가물로 즐겨보세요. 6. 오이 살사 만들기 오이 토마토 양파 실란트로를 깍둑 썰기한 다음 라임 주스와 소금 한 꼬집과 함께 섞어 마시는 오이 살사를 만듭니다. 구운 닭고기 또는 생선을 담그거나 토핑으로 사용하십시오. 7. 오이 스무디 만들기 오이를 사과, 파인애플 또는 딸기와 같은 과일과 혼합하여 상쾌하고 영양가 있는 스무디를 만듭니다. 크리미함을 더하기 위해 요거트나 식물성 우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8. 오이 주입물 오이 슬라이스를 물주전자에 넣고 냉장고에서 몇 시간 동안 우려냅니다. 이 오이 주입물은 수분을 공급하고 일반물에 대한 풍미 가득한 대안입니다. 9. 그릭 짜치키 소스 오이를 갈아서 그릭 요거트, 마늘, 레몬 주스, 딜과 섞어 맛있고 건강한 짜치키 소스를 만듭니다. 구운 고기와 야채를 담그거나 소스로 사용하십시오. 10.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 피하기 오이를 즐길 때 첨가물에 주의하십시오. 이 저칼로리 야채의 건강상의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고칼로리 드레싱이나 딥을 피하십시오.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K,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 오이를 포함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계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